안녕하세요 나잘먹입니다 오늘은 짜장면하고 짬뽕 준비했거든요 오늘 짜장면하고 짬뽕 어떤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두개 다 시켰어요 이거는 짜장면 소스, 짜장면, 이건 짬뽕면, 석박지 올려놨구요 단무지하고 양파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짬뽕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이거 식어가지고 제가 좀 데워 갖고 왔어요 홍합도 들었고 너무 맛있겠어요 2차 짬뽕 잘 먹겠습니다 2차 짬뽕 핫도그 아.. 너무 맛있어 오징어 미더덕이에요 몇 개 Betweenuts 오징어 JI 오징어입 와우 띠띠띠띠띠띠띠 너무 맛있어 배가 부르진 않네 왜 배가 안 부르지 배가 안 불러요 뭘 또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아 진짜 아 탕수육도 시킬 걸 아 배가 안 불러요 탕수육도 시킬 걸 그랬나 봐요 세트 메뉴 저렴하긴 한데 다음에는 세트 메뉴로 해서 더 시켜야 되겠어요 아 배가 안 부르네 국물이라도 마셔야 되겠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